안녕하세요 이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여웅입니다 앞에 카드 두 장을 준비해놨는데요 너 거잖아 제 거예요? 나 빼빼미 너무 탐나는데 우리 응원과 바꿀래? 너무 어려운데요? 맞추는 게? 제가 하는 답변을 얘가 맞추는 거죠? 뭔 소리야 내가 대답하는 걸 네가 맞추는 거라고요 다 답상하셨네요 네 싫은데? 싫은데? 싫은데 물음표? 재밌거나 좋아하는 다른 우선 응원가가 있을까요? 성윤이 형 응원가 좋아해요 나 돈 좀 빌려줘 나 돈 좀 빌려줘 아니 굳이? 아니에요 아닌데?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이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... 너 오늘 너무 힘든데 같이 훈련 잠수할래?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? 알 것 같은데 맞춰주시겠어요? 난 상관없어 정답 공개해주세요 좋은데? 나 오늘 좀 잘생겼지 이거 이거 애기들 못 보게 이거 딱 해야 되는데 아 왜요? 이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진짜요? 잘 편집 아 아니다 아니다 방송용이니까 미친 모시기 모시기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아 이거 나면 안 되는데 너가 먼저 해 이제 날씨 더워지는데 시원한 거 많이 챙겨드시고 앞으로 좋은 경기 할 테니까 야구장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